야곱 브릿보실 그럼 쉽겠다 그러면 진짜 너무 쉽죠 왜 쉬울 것 같지? 보면서 몸 맞추고 막 우지영이 또 야구 선수 중이어서... 위에 제 거예요 자수와 조슈와 렌즈 조슈아! 저 안 돌면 잘해요. 돌면 진짜 안 돼. 검은색! 검은색! 꼴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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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검은색 안에만 들어가면 됩니다. 2점만 나오면. 오케이, 꼴등은 아니다. 춤춰라. 오, 꼴등 아니야. 춤춰라. 오, 꼴등 아니야, 꼴등 아니야. 원우 형이 또 춤을 그렇게 잘 추거든요. 거의 확정이라 볼 수 있어요, 형님. 너는 드라마 제조기. 너는 드라마 제조기. 드라마 제조기. 호시야, 근데 재밌게 하려면 못 맞춰야 돼. 밑에 나무. 아이, 재미없네. 1, 2, 3, 2, 3, 4. 기본 스텝은? 오, 좋아, 좋아.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할게요. 일단 업테크. 잠깐, 이거 뭐 봄나고? 약간 샤부샤부 물이.. 샤부샤부 샤부샤부. 샤부샤부 물이 지금 끓고 있어, 지금. 오, 좋아요. 노래 다 빈다.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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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. 소스. 이번에는 뭐. 양념 덮이러. 우동살, 우동살, 우동살. 우동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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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치기. 수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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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탑. 아, 이거 드라마. 면치기. 면치기. 빨리 올게요. 오, 빨리 올게요. 잘했다, 잘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